선거에 관해서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미디아 A님이 긴급하게 그냥 그렇게 팀 뷰로 그냥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늘 미디아 A님이 아주 오근호 대표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있죠. 제가 무슨 한자리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직에 대해서 무슨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거대한 추춧돌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저하게 있게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이 날밤을 세워서 투표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97% 정도가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3구 대선 이전에도 한 92% 정도가 문제가 있을 거다 했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학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졸자도 많고 대부분은 고졸 이상이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그걸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이야기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일반 국민들을 제외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손을 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들이 계속 노출 안 되도록 엄청나게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방송이 노출 자체가 안 되도록. 문제는 생길 수 있죠. 한 번 보시죠.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보통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지금 4.15 총선부터 6.23 지방선거 3.9 대선의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6.25 전쟁에 필척할 정도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6.25 전쟁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기 때문에 싸우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적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고 대법관조차도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덮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 찬 정도가 아닌 겁니다. 신문들이도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6.23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선거 방식의 그런 큰 털은 4.15 총선에서 반복됐고 3.9 대선에서 반복됐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반복될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3.9 대선까지도 반복됐고 3.9 대선 이후도 또 반복될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부정선거의 온상 소위 부정선거의 황금어장은 사전투표입니다. 4.15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전투표율이 기존의 10%대에서 26%까지 올랐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26.9%였습니다. 그 사전투표율은 총 유권자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 입한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자료가 좀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36%가 아니라 이게 총 유권자 기준이겠네요. 총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7%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6.93%라는 것은 유권자 대비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 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1,771만 명이 참가했고 사전투표에서 1,629만 표가 던져졌고 그러니까 얼추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23 지방선거나 4.15 총선이나 3.9 대선이나 모든 큰 틀은 선거 조작의 큰 틀은 사전투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도 조작이 있지만 사전투표의 규모에 비해하게 되면 세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도 고소를 하고 민경욱 전 의원도 고소하고 저도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두 분은 3월 1일 날 고소를 했고. 사전투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냐 이야기죠. 꼭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한데 어떻게 꼭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다 입을 다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선중앙신문은 다 입을 다물까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컨트롤은 꼭 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4.15 총선 때나 6.23 지방선거 때나 3.9 대선 때나 꼭 같습니다. 이런 조작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영 씨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고 그 바로 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문은 4.15 총선의 양대주역을 양정철 씨하고 이건영 씨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건영 씨는 2021년도 8월 달부터 이재명 캠프의 그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직함은 기획단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기술로서는 아주 일가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이건영 씨라는 분이죠. 바로 4월 16일입니다. 2020년. 이런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수들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적은 이랬습니다. 자랑 잘하는 것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눈물겨운 감사를 보냅니다. 감격에 겨워가지고 비밀을 루스를 하게 된 것이죠.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올린 겁니다. 여름 그리고 나서 그게 천부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정값이 공개가 됐습니다. 4.15 총선은 전국의 지역별로 조작값이 다른 겁니다. 조작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교안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입니다. 그 조작값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격전지 춘천의 김진태 후보, 인천연수월의 민경욱 후보,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이런들은 죄다 조작값이 좀 심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건영 씨가 공개한 전국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이 위에 보이는 것이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천기를 누스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4월 12일 날 BJ 뉴스에서 정봉주 열린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그런 열린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위원이 화가 난 김에 사전투표가 끝난 것과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을 나는 너희들이 한 것을 안다. 이 씨, 양 씨, 윤 씨. 이 씨는 누구죠.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양 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 씨는 당시에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 사민자였습니다. 이게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걸 사람들이 캡쳐를 한 겁니다. 4.15 총선은 조작값이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3.9 대선은 조작값이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단일 지역구니까. 3.9 대선을 어떻게 했느냐. 추측하건대는 사전투표에서 한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우리가 훔칠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사전 득표수는 326만 표만 우리가 더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26만 표 플러스 알파가 조작값으로 10%입니다. 양쪽의 10%를 조작하는 겁니다. 20%를 조작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수에서 20%를 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정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15 총선은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조작값이 달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좀 심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덜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3구 대선 조작의 핵심 포인트는 전국을 하나의 지역구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정값 이른바 조작값이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총 조작값은 20% 사전투표수의 20% 326만 표 정도를 가져오면 무난히 이길 걸로 본 겁니다. 그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쪽 동네에 사전투표 총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주는 것을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했고 전국의 모든 투표수에 다 지적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맹주성 조수님이 0.87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은 그냥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총 20%가 전국에 동일하게 지역됐음을 증명, 프로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난 거죠. 꼭 같은 패턴이. 다만 차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이 권역별로 특정 인물별로 좀 달랐습니다. 황교안은 좀 심했고 조작을 심하게 했고 종로구에 인천연수원은 또 좀 심하게 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은 전국의 단일 조작값을 사용한 겁니다. 한 번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모든 전국의 뭐죠 격전지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대구 동구입니다. 장철민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무려 11.54%의 격차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장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 비해 가지고 무려 11%를 얻었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전 동구 시민들이 4박 5일 격차를 두고 차이가 무려 11.54% 11% 차이가 나는 그런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마지막에 차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많아야 3% 1%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조작이란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계가 교수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란 겁니다. 이게 조작. I am 조작입니다. I am 조작. I am manipulation 한 겁니다. 조작인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다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적 변칙과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누가 훔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훔친 겁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누굽니까? 이해찬 씨가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태년 씨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춘천시 철흥군에서 김진태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 이거 보고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감히 선관위하고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허영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무려 11.82% 얻은 겁니다. 더 얻은 겁니다. 이거는 미친 결과입니다. 이거는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놓고도 국민의힘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망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윤석열 후보 혼자서 어떻게 할 거다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입을 다무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친 결과지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까. 김진태 후보가 당일 투표에 사전투표보다도 11.92%를 더 얻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춘천시 철원군 그런 시민들이 사박오일을 두고 핵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참 엄청난 문제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다들 대학 교육을 받았고 다들 고등학교에 홍성대 씨가 쓴 수학 정성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십만으로 잃은 모집단으로부터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수십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격차가 무려 편차가 11% 12%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아니면 비겁하든지.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날아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는 짐승왕국이 이건 동물왕국이 인간 세계가 아닌 겁니다. 6월 1일 날 꼭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여기서 특별한 조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 QR코드 쓰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 쓰지 않으면 또 위조투표지에 막 투입합니다.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 양대 측이 2018년부터 확연하게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을 설득해 가지고 이 문제 손을 못 대게 하겠죠. 이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내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치 보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를 오랫동안 힘겹게 고생스럽게 지금 이끌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 연설입니다. 민주당의 정일행 후보는 무려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10.5%를 더 얻었습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7.2%를 더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투표인 수하고 그다음에 투표 수하고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숫자를 보정하는 데 교정하는 데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인천 연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인천 연설 시안합니다. 제외국민 투표를 많이 조작을 하거든요. 유권자에서 확정된 멤버는 458명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인천 연설의 여러분들 제외국민 숫자는 엉망구하니까 852명입니다. 394명의 위롱 투표지가 생긴 겁니다. 인천 연수월에 2020년 4.15 총선에 제외국민 투표에 이번에 투표합니다고 확정한 명부상으로 확정한 숫자가 458명입니다. 그런데 표가 몇 개 나왔습니까? 852개가 나온 겁니다. 몇 표 차이가 났습니까? 394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 조작이 앞서고 그다음에 위조 투표 투입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숫자가 엉망진짱입니다. 3구 대선 투표함 까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투표함 안에 숫자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선거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냥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배만 부르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겁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유권자로 확정된 그런 제외국민 투표수가 6만 6,402명입니다. 2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투표를 다 마친 다음에 까 가지고 이만큼 투표했습니다. 몇 표가 나왔습니까? 14만 6,289표가 나온 겁니다. 7만 3,247평의 출처가 없는 유령투표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 발뺌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영희나 신원식이나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제외국민 투표자 수는 6만 6,402명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깨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선거 결과 이렇습니다. 발표한 걸 보니까 14만 6,289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7만 3,247명의 유령투표인으로 초정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급하고 이 정직하지 못한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뭡니까 속이기를 잘하고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눈을 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거짓이 일상화된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이런 거짓된 민족이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온 선거마다 부정을 다 저지르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입니까.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이런 사기를 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얼굴에 철판 깐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심장에 여러분들 틀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뭐 배웠습니까. 남 물건 훔치라고 배웠습니까. 남한테 거짓말하려고 배웠습니까. 남한테 사기치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고 자랐습니다. 보통 도덕질도 아니고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2년간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인천연수를 결국은 선관이 손을 들어주게 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천대엽 재엽 대엽 씨 조재연 씨 박정아 씨 민유숙 씨 김상한 씨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가 부른다고 나라가 아니고 나라라는 것이 뭔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짐승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 전후에 제국 국민 유권자 수가 유권자 명부로 확정된가 하고 나중에 까보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가 7만 3247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6.25만큼의 필적할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야기죠. 그러나 다들 웃고 희희낙낙하고 이렇습니다. 총리 누구 장관 누구 도저히 이 나라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자 여러분 보시죠.